크라제가 만들면요. 이 안에 들어가는 소세지도 진짜 달라져요. 고기 함량이 무려 90% 이상의 웰빙 소세지 사용했고요. 발색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소세지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모두 다 100%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만 들어갑니다. 맞습니다. 그만큼 소세지부터가 다른 거고요. 일반적인 핫도그하고는 다른 것이 제가 웰빙 핫도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핫도그 안에 그 몸에 좋다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견과류 중에 대표 견과류가 이 호두인데요. 그것도 호두하면 떠오르는 캘리포니안산 호두가 콕콕콕콕 박혀 있습니다. 애들 좋아하는 호두 아이스크림도 진짜 비싸잖아요. 그런데 핫도그에 호두가 들어가니까요.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너무너무 고소하고 그리고 아이들 몸에 좋은 거 같이 챙겨주니까 좋고 여기에 검은깨 핫도그는 또 고소해서 맛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30대부터 특히나 성인 남성분들은 신경 쓰여야 될 부분들이 참 많으세요. 그중에 하나 이 검은깨를 드시면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핫도그 안에 이렇게 검은깨가 콕콕콕 박혀 있으니까 고소한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웰빙, 건강한 그야말로 진짜 핫도그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이제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서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연휴에 여행도 떠나시겠지만 집에서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도요. 그리고 야외 나갈 때 피크닉 도시락으로도 어머 핫도그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. 맞습니다. 핫도그 요즘에 뭐 나갔다 하면 핫도그 전문점들이 참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핫도그와 대세인 요즘에 그야말로 진짜 핫도그. 오늘 크라지 핫도그 만나보세요. 핫도그만 구입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브로티메뉴로도 참 좋아요. 연휴가 길 때는 엄마가 이 삼시세끼 다 밥 자리는 건 일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한 끼 정도는 가볍게 이렇게 셀 수 있게. 그러면서도 맞벌이의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,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. 이럴 때 엄마, 아빠 없다 하더라도 전자레인지 돌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. 전자레인지 딱 1분만 땡 하면 되는 거고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추억의 핫도그도 집에서 만들어보세요. 이렇게 또 설탕이 발려있는. 설탕 싹 뿌려가지고 옆으로 옮겨갑니다. 그러면 뿌려주세요. 또 뿌리는 재미로 많은 분들 또 핫도그 좋아하시는 분들 드실 텐데 댁에서 이렇게 시중에서 나가서 만나볼 수 있는 핫도그를 이렇게 해서 또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. 머스타드까지. 이렇게 하면 전문점 가서 이렇게 먹으면 그리고 여행지 가셔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비싸잖아요. 하나당 가격이 얼마인데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거 600원대로 드실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. 맞습니다. 즐거워 가세요. 드셔보세요. 네 먼저 좀 먹어볼까요? 네 드셔보시죠 한번. 설탕에 발려있는 추억의 핫도그. 엄마, 아빠랑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이게 이밤에 고기가 오독오독이 포드락. 씹히는 게. 진짜 맛있는데요? 그렇죠. 핫도그의 생명은 소세지예요. 근데 고기를 씹는 것 같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세지이기 때문에 좋고 예예 이렇게 해서. 음 수요일 밤이지만 연휴 분위기 한번 해볼게요. 그렇습니다. 아니 뭐 이 시간이 또 출출하고 허기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럴 때 드시기에도 딱입니다. 핫도그 하나만 있으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주방에 오래 있을 시간 불 앞에 있을 시간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만 돌려주시면 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. 선물하시기에도 오늘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오늘 얼만큼 받아가시는지 보여드릴게요. 맛있어서 그냥 손에 들고 보여드릴게요. 자 지금 호두맛 핫도그가 무려 20개. 지금 검은깨 핫도그가 20개에서 총 40개를 가져가시는 거 맞죠? 그렇습니다. 팩당 구매하시면 후메쇼핑값 8천 원 상당이 돼요. 총 40봉을 홈메쇼핑 앱으로 들어오세요. 또 10% 할인까지 받아보셔서 2만 6천 원대에 함께 모실 수 있겠습니다. 이거 들고 있는 거 부러우시죠? 자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. 주문하시고요. 자 어린이날 전에 받아보실 수 있는 마지막 생방송이니까 지금 함께하세요. 감사합니다.